안녕하세요. 각시나입니다. 오늘도 웃음에 이렇게 계속 시청해주셔서 해달리 감사합니다. 내 날이 한 번이 오면 예쁜 맘들 하나는 내 눈에 인생에 참 맛을 하고 살아남 지금 내 날과 제일 좋은 것 살기만 못 안서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내 날이 한 번이 오면 한 번이 오면 한 번이 오면 한 번이 오면 인생에 참 맛을 타고 보사남 지금 내 말과 제일 좋은 것 아는 샤워를 막을 수 없고 진압에 잡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만 못 가는 사원 모르고 살아왔는데 내 나이 근데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아멘